저금리 시대에 5% 확정금리로 연금 지급해주겠다고? 에이 설마 그런게 어딨어? 진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년전부터 연금보험을 잘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연금가입 하신 분들 대부분이 초장기 상품에도 불구하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중도인출 아니면 해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또한 거의 대부분 원금되기 전에 해지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많이 봤다는거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높은 사업비로 인한 해지 황금율입니다. 아무리 5% 10% 준다고 해봐도 초반에 높은 사업비로 인해서 원금손실은 당연할 것이고 초장기 상품의 보험으로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였죠. 나래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만원 받는다고 하면 이 30년 후에는 50만원 60만원 정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개인 민영연금 보험은 이자도 적고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금이나 원금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거라고 예상되어 저는 양심상 연금보험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DGB 생명에서 5% 확정률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초반 사업비가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서 차감하긴 하나 나중에 길게 가지고 왔을 때 수익률이 타사 대비 오히려 높다는 겁니다. 최대한 장기적으로 끌고 한다면 원금대비 2배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의 단위 5% 확정금리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장기적으로 유지해야 좋은거지 중간에 10년이나 20년 이해에 해지한다면 큰 멜트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DGB 생명이라는 생소함 때문에 회사가 부실한거 아니야? 어디 회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DGB 생명은 부산생명의 시작으로 한성생명, 럭키생명, 에라지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을 거쳐서 현재의 DGB 생명, 두구페러라는 약자에 쓰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DGB 생명의 가장 큰 핵심상품은 변액, 즉 펀드로 운영이 되는 그랑에이지 변액연금과 5% 단위를 확정히 지급해주는 100세 시대의 평생소득연금보험이 주력이며 나머지 상품들은 그닥 큰 멜트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실제로? 평생소득연금보험은 타사 대비 초반에 높은 사업비로 인해서 원금 도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타사보다 매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노후대비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노후대비를 하시려면 부동산, 주식, 보험 등으로 함축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규제하기 때문에 특히 주택이 많은 분들은 점차 정부에서 페널티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많이 커서 패스 초반에만 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입을 하신다면 원금 보장 및 수익률이 천천히 올라가는 구조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장기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분이라면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 100세 시대의 평생소득연금보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 10만원으로 먼저 구성이 되시고요. 시장의 반이었다고 추가 납입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은 금액 먼저 불입하신다면 나중에 분명 100% 노후대비를 지켜줄 수 없지만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후, 연세드신 분들은 노후가 언제 올 줄도 모르게 금방 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 모두가 노후가 뻥 미래마냐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노후 준비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노후가 해피하냐 불행하냐의 차이로 분명히 나중에 돌아올 것입니다. 나중에 먹돈으로 연급 불입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으로 길게 납입하신 것이 보험망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점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한주평은 노후는 금방이다. 능주평ennus mustn 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